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phpMyAdmin이라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hpMyAdmin에 대한 설치하는 방법이나 자세한 설명은 생활코딩 수업 중에 클라이언트 밑에 보시면 phpMyAdmin 편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phpMyAdmin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거기다가 저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그럼 왼쪽 화면에 현재 이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리스트가 이 왼쪽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이 탭을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이 탭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콜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클릭해서 UTF-H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 중에서 제너럴 CI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phpMyAdmin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클래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 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을 제어하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 컨보박스가 나타나는데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스위칭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분은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에 들어온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싶다면 여기서는 삭제할 수가 없네요. 자,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서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 중에서 클래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 드롭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이 SQL의 쿼리가 나타나고요. 여기서 Yes를 누르면 저 데이터베이스가 삭제가 됩니다.